Why don't you try it? 많은 몸에 사라질 것들 Drew it away baby I just wanna say You are not perfect But you are precious But you are not you baby It's your life in you Don't let us know your face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새 첫 방송 이제 2부 시작을 할 텐데요 아 워낙 뭐 예근이 예근이 최예근 씨가 진짜 에너지가 진짜 그죠 이 스튜디오가 그냥 쩌록쩌록 울릴 정도로 좋은 노래를 두 곡 해 주시고 가셨는데 저희 뭐 아저씨 세 사람이 또 해야죠 자 2부 첫 번째 사연 우리 박병창 부장께 부탁을 드리죠 네 첫 번째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구체적인 거는 조금 그 안에 생략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생일을 보내고 2022년에 49세가 되는 외줄타기 인생아주마입니다 26세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28살에 결혼하여서 열심히 살면서 40 이후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리라 꿈꾸던 꿈만은 젊은이였습니다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반대의 길에 서 있는 50을 초입해둔 필요한 아주머니가 되었네요 결혼 생활만 20년이 넘었는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고통스럽고 안스럽습니다 28살에 결혼하여 가진 돈은 없었으나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외가 구시가지의 호미진주택의 투룸에서 결혼생을 시작합니다 결혼 후 오직 빚을 갚으며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월급날이 되며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대출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 4, 5년간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해 많이 힘들었지만 전셋집 만기에 맞춰 빚을 갚고 또 2000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조금 나온 곳으로 옮길 두세 번 그리고 나서 결혼 6년 정도 지나니 저희 재산은 약 6, 7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첫째를 낳고 둘째도 낳아서 아이가 둘이 되고 저 역시 식장생활을 계속했지만 아이를 시설에 맡기며 열심히 일해야 할 게 생각만큼 돈을 많이 모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쯤 제 남은 30대와 40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 사연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줄여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댁의 아주부님이 가게에 식당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남편분께서 몰래 대출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남편이 대출을 해줬나 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마음의 병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경영이 좀 잘 안 되었고 일단 식당은 좀 잘 됐는데 경영이 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결국 식당이 5년 만에 완전히 망하셨고 어머니 빌라까지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빚 정리가 끝나면 좀 살겠지 싶었는데 극심한 우울증이 왔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원망 분농 후에 자책감 등의 감정이 많이 생겼고 40대 내내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시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을 다니며 10년을 넘게 약을 먹었지만 제 자신을 아직 바로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고생하셔서 2021년 올해는 전셋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고 1억 정도는 돈을 손에 지게 되었고 저리의 신용대출로 6천만 원을 더 빌려서 1억 6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얘기도 조금 주셨는데 처음에는 현대차 삼성은자 네이버 카카오로 주로 넣어놓고 그다음에 콜스닥도 들락날락 주식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좀 수익이 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여기도 좀 어렵구나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식 투자에도 실패를 하면 이거 나한테 영영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좀 괴로워졌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에서 미국 주식으로 주식을 많이 넘긴 상태이고요 국내 주식이 올해 2021년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부분 대용률을 갖고 계시는데 카카오 플러스인 상태고 나머지 조금씩 마이너스 상태로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상태인데 또 테슬라 에어비앤비 ASML 이런 종목은 또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는 부분이 현대차가 마이너스 20%까지 왔다가 요즘에 좀 반등을 줘서 10%까지 왔는데 강성 노주위원장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나오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미국 주식도 테이퍼링 한다 그러고 금리 인상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거 주식으로 이거 잘 될까 또 이런 괴로움도 요즘에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좀 주신 것 같고요 남편분이 또 이렇게 미안하다 힘내서 같이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처가 되시고 또 분노가 많이 남아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만 좀 이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에는요 한 가지 괴로운 것은 지난 시간에 미움과 분노를 다 털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돈 한 푼 한 푼이 주식을 하면 왜 우리 돈 내 중요한 시절을 더 느끼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조심스러운지를 느끼면서 또다시 지난 시절에 나를 무시하고 큰 돈을 빚지게 해서 10년 동안 끔찍하게 빚갚음을 했던 그 돈이 너무 아깝으니까 이제 더 마음이 분노와 이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이 제가 건강한 마음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요 남편과 시댁들의 식구들에 대한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제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마지막에 그런데 본인께서 좋은 얘기를 쓰셨어요 이 나이에 그 누구에게도 말해보지 못한 제 이야기를 쓰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돈 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소통? 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형제 그게 뭐 이렇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이걸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정이 부부가 이제 만드는 건데 부부간이 견고하지 않은데 그 기반 하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의 관계가 온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부부간에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으시네요 교수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요 전에도 한번 이런 작년에 이런 사연이 있었죠 사연이 한번 있었긴 했는데요 맞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95년도에 증권회맨으로 입사를 해서 96년 1월에 사령장을 받아서 그 이후에 IF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많은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었거든요 저도 스스로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털고 일어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마음적으로 털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놨을 때 마음이 많이 털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이럴 때마다 꼭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제가 힘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한 세월을 살고 인생을 살고 죽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쭉 봤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발자국 인생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다 같이 끌어주면서 온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나는 봤더니 내발적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니체의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당신은 나는 옆에서 나를 끌어주자 같이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그 발자국은 당신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얻고 온 거다 그 디체 에세이에 있는 건가요? 네 에세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힘들 때 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즐겨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즉 나 혼자 힘든 것 같지만 결코 인생 그렇지 않다 주변에 가족이 있고 또 친구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나를 봐주실 거고 이런 말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종교적인 거니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은 아 뭐 그냥 그게 자기 위안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힘들어질 때 넘어갔을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 아니 힘든데 자기 합리라도 해야죠 자기 합리라도 해야죠 그래서 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얻고 하신 분들이 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내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나한테도 앞으로의 난 지금은 이렇지만 더 크게 될 어떤 기회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를 계속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게 위험한 부분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 사여주신 분이 너무 오랜 시간에 일었던 것이 있었지만요 그만큼 힘든 만큼 또 조금 작은 어떤 성취감이나 작은 행복이 와도 더 큰 행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께는 더욱 행복이 더 큰 행복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장님이 주식만 좀 저거 하신 줄 알았더니 대단하신데요 교수님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다음 생이랑 한번 직업을 바꿔서 제가 잘할까요 주식 감독 박 박사 윤 부장 윤 부장이 좀 얘기 좀 드려보면요 참 평화 우리 예쁜 단어들이 소중한 단어들이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를 또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지만 과연 평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와 실제 그거가 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또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안에는 사실은 아까 그 일부에서 우리 형님이 학교나 임원은 정원이나 어떤 경쟁 커트라기지만 부자는 그런 게 없지 않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 이상 없는 게 행복이죠 사실 행복하고 평화스러우려고 작정만 하면요 그렇죠 1초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하늘을 볼 수 있고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난 행복해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절대 평화죠 뭐 어떤 일이든 제가 정신과 의사 28년 했는데 전 되느냐 일도 안 됩니다 욕심도 많고 평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비슷한 고민을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이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식구들은 제가 그냥 재미있게 그쪽 식구들이라 그러겠습니다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이 서로 도운 일이지만 내 남편인 배우자인 이게 오늘 사연수 교수님 입장에 사실은 부부싸움 엄청나게 하는 일이 각자 부모님을 돕는 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매달 조금 더 가는 것만으로 해도 정말 4년 만에 싸움이 날 수 있는 이슈인데 뭐 이런 일은 이거는 충분히 트라우마가 되고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게 상당히 힐링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운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즐겁거나 의미 있는 걸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을 할 때는 그 안에 희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공부도 하고 하시면서 좋은데 이게 전에 돈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 주식을 하면서 내가 그때 그 자금이 이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모르고 해서 잊었다가 이것 자체가 과거 기억 속상한 기억을 가지 키우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내가 평화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힘들까라고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너무 난 왜 아직 이거밖에 안 될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자책하면 내가 한 번 나를 더 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워낙 살다 보면 진짜 분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경험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배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오죽 용서라는 게 어렵다 보니 나를 위한 용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분노라는 게 나를 너무 내 몸까지 망가뜨리는 거니까 진짜 용서하지는 말고 분노란 반응만 좀 줄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오늘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분노 반응이 올 때 풀 수 있는 나만의 그 무엇을 하는 거죠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잊을 수 있는 주식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랑 즐겁게 커피 한 잔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잘하신 게 한 번은 이걸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외부랑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긴 사연을 이렇게 한 번 써 보내주신 것도 좋고 그래서 그냥 오늘을 진짜 용서는 안 되시겠지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용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모순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정말 용서는 안 하는데 용서를 결정하면요 분노 반응은 줍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제대로 친한 사람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반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속상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 과거에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점점점점점 안 좋은 걸로 잠식이 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좋아도요 과거가 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절대 현재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게 우리 마음이 설계되어 있어요 너무 계속 말하는 거는 좋지 않군요 약간 요즘 많이 얘기해라 트라우마는 다 씻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바깥 어르신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일이 싫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평행선 저분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파이팅 해가지고 진짜 한번 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보면 냉전이 제일 안 좋다니 냉전 차갑게 그냥 차갑게 가는 그게 상하관계 부하직원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동료 간에도 한번 큰 소리 내고 하다닥 하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누가 중재를 하든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이 안 풀어지면 계속 하다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적당한 리액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사실은 좀 남편께서께 살짝 들려드려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께서 척이라도 하셔야죠 미안한 척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는 척 이래서 하지 않으시면 같은 남자로서 큰일 나십니다 남편의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래서는 얘기 못하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대해서 속상한 것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사람 만나는 거 과거에 좋았던 추억 장소들을 가서 과거 긍정적 기억을 늘려라 이런 게 연구도 돼 있고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선천적으로 잘 되시는 거든 후천적인 연습이든 사실 좀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새해에 좀 좋은 계획 세우시면서 좋았던 내가 내 추억이 깃든 곳에 먼 곳 아니어도 한번 가셔서 그런 사람 그런 장소 우리 한 번씩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9살 되셨으니까 이제 새해 50 되셨으니까 좀 있으면 또 갱년기하고도 겹칠 수도 있고 빨리 이렇게 리프레쉬 하시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조금 훌을 이게 저희한테 오픈하셨으니까 오픈함과 동시에 훌을 좀 털어버리시고 주식도 잘 되시고 또 관계도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되시라고 믿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프로TV를 애청하는 20대 사회 초년생 주린입니다 제 주변에 선배 교사분들께 맨날 이 유튜브로 뭘 엄청 많이 보고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글로 쓰니까 정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긴 했나 봅니다 성함이 술술 나오는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 쭉 읊어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튼 저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돈을 모으는 것에 현타가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식시장의 2020년 같은 불장이 오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자산 증식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잠시 저의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교사로 발령을 받고 경기도 최외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차 여교사입니다 처음으로 월급을 받을 때는 월 200만 원도 감사했지만 점차 저의 월급이 작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해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월 150에서 170만 원씩 저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저금하시는데 170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돈이 쌓이는 느낌은 들지 않고 다른 젊은 선생님께서는 명품도 사고 골프도 배우고 즐겁게 사는 것 같으나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 최대한 아끼며 아직 골프나 명품에 관심이 없다는 말로 둘러대며 약간 없어 보이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지 않고 집순이다 보니 돈 쓸 일도 애초에 많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가끔 좋은 물건이라든지 호캉스 등도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30살 이후에 가면 된다고 2년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4,500 정도를 모았으나 제가 목표하는 1억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연합니다 2020년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한 계기는 동료 선생님께서 주식을 전파하면서입니다 월급으로 저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2020년 5월쯤 삼성 SDI 두 주 하나 솔루션 두 주를 산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주식을 샀을 때는 주식은 변동성이 있구나 기다리면 오르겠거니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DI로 10만 원 정도 벌면서 저금을 깨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 카드값만 제외하고 모든 돈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에 모은 돈으로 플러스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올해 마이너스 200을 찍고 지금은 그냥 존버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 목표는 올해 2022년 1월에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 자산의 90%인 4천만 원 정도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으로 주가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 번 돈이라도 지키려면 안전자산으로 갈아타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빨리 1억을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은데 검소하게 살면서 돈 모으는 것도 너무 지치고 주식도 떨어질 것 같아 절약 말고는 돈 모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너무 현타가 옵니다 만약 제가 2년 뒤 2025년에 1억을 모았다고 해도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집값이 두 배로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어 돈을 모으면서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1억을 모으고 작은 제 명의의 집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주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다 테슬라다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저만 비루한 것 같아 두 배로 마음이 아프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이면 될 줄 아는데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해요 3% 코로나 끝나면 팬미팅 꼭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200 몇십만 원 받아서 170만 원 저축을 하니까 진짜 근검전학해서 시등원위를 모으고 계신데 주식은 그런데 또 한 해는 벌 한 해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건전하게 사시는 젊은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보니까 6가지의 짧게 짧게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에 주식시장의 2020년 같은 불장이 오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자전증식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물론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굉장히 좋았을 때 이게 좋았다고 우리가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죽을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내년에 굉장히 2022년 올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을지 안 그럴지는 미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할 때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지 앞으로 10년 동안은 나는 그러면 피해 있어야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돈을 모으셔서 정말 알뜰살뜰하셨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4,500만 정도 모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표는 1억 개 달성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셔서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서 물론 굉장히 힘들게 돈을 모으셨지만 4,500만 원 보통 젊은 친구들 특별하게 어떤 거 누가 부모님들한테 유산 받지 않는 이상 자기가 모아서 4,500만 원 모으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진짜 많지 않아요 2년 동안 없어 없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없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제가 생각하는 거 보면서요 그런데 2년에 4,500만 원 모았고 이분은 1억은 더 훨씬 빨리 모를 걸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김포는 맨날 말씀하시는 종잣돈이 마련이 시드머니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거짓말은 왔는데 그러면 주식의 돈은요 승수효과가 있어요 처음에 5천만 원 만들고 1억 만드니까 쉬운 거지 그 위에 올라갈 때 배가 돼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 쉬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래서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믿으셔도 돼요 진짜 마법 같은 건데 이렇잖아요 내가 5천만 원에서 1억 만드는 게 쉽지 그렇죠? 맞습니다 5억으로 10억 만드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쉽거든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개런트 해드릴게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4,500만 원 모으신 거 저는 깜짝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다른 거에서 어디 불로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응원을 드리고요 세 번째 내년 올해 지금 이 방송이 저는 21년에 12월에 했지만 1월에 나간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1월에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런데 1월장이 우리 시장이 좀 좋은 항상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이 좀 좋아요 좋을 때 한 번 좀 어느 정도 다가 아니더라도 정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할지는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할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보유 종목이 시작이 난 건 어떨지 모르잖아요 또 1월이 또 정말 옛날에 좋았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딱 지정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 번씩 끊어서 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가 빨리 1억을 모아서 작은 집이라도 사고 싶었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도 지치다 그래서 만약에 2년 뒤에 내가 1억을 모았는데 인플레이션 심화돼서 집값이 2배로 지금보다 더 떠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뽀모종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2020년에 장은 안 올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상환 되는 거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빠지고 부동산 값만 오를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부동산이 빠지면 그 돈이 주식상 와서 주식상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빠지면 또 안전자산 채권이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만 보면요 부동산과 채권 그리고 주식이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이 위험해서 빠지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돼서 부동산 값만 오른다 그거는 과거의 생각이고 그냥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다 테슬라다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데 나만 혼자서 못 버는 것 같고 마음이 비루왕 같아 두 배로 마음이 아프다 이거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2021년도에 포모 증원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여러분 증권사 직원들 중에 코인으로 해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다 하네 난 몰랐는데 몇백 번 사람도 있고 그렇다며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증권사 직원들 영봉이 은퇴한 사람이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증권사 직원이니까 주식도 더 많이 보고 있고 이 역계에 돈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우리 접하고 살잖아요 저희는요 접하고 사는데 주변에 같이 있는데 대리 누가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서 당당하게 살펴다 내고 이러니까 이거 직접 이렇게 해서 귀찮나 이랬다는 거예요 하물며 증권사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고요 모두 다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도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지금 이 사료 주신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더 많이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는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서 행복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사면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강조하고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결론은 너무 마음도 예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제가 힘은 없으니까 우리 형님께서 팬미팅 막 아마 그게 우리 자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몇 번씩 했죠 사실 남산도 가고 또 연말에도 초대하고 했는데 글쎄요 저도 딸이 있잖아요 따님 있으시죠 오늘 보내주신 선생님보다는 몇 살 어린데 비교적 좋은 직장에 외국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보다도 연봉성신 높은데 어느 날 제가 바빠서 솔직히 통화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지방 갈 일이 있어서 차 안에서 이제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막 얘기하다가 훌쩍훌쩍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긴 물가도 너무 비싸고 장 볼 때 더 저렴하고 막 이런 거 산다고 그런 거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회사도 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내가 희한하네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아끼는 그래서 이제 야 그렇게 먹는 것까지 아껴야 될 정도로 월급이 작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건 아닌데 작년인가 올해 이제 거기 이제 떠나면서 제가 일종의 교육을 시킨 게 돈을 잘 다뤄야 된다 그리고 근검 절약하고 그리고 저축해야 된다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얘기를 저희 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빠가 이제 방송에서도 하는 얘기고 또 본인한테도 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한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시애틀에 장을 보러 가도 계속 저렴한 걸 사야 되고 그래서 내가 괜히 그 얘기했나 그게 또 이렇게 실제로 딸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보람이 있는 직장이잖아요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양육하는 봉사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적어요 그 대신 남들이 불안해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월급에서 꼬박꼬박 사학연금이든 이걸 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괴런티되어 있는 어떤 노후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것들로 가고 있는 트랙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저축한다는 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하는 시드머니 1억은 꼭 모으시기를 권합니다 1억이 언제 10배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법처럼 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반 오셨으니까 시작의 반에다가 반 왔으니까 사실은 75%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목표하시던 1억 모으시면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3프로TV를 통해서든 뭐든 지식도 많이 채워주시고 지혜로워질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서 꿈을 꿔보세요 그렇게 하고 30대 말 40대 초에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또 결혼도 하시면 또 결혼하시는 분도 또 능력자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도 또 같이 집 사는데 같이 또 도움이 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따님을 두신 부모님은 참 행복하시다 뭐 언제든지 내 품으로 오라 몇 달로 받아들이겠다 우리 마음이 얄궂어서 저는 좀 뭘 느꼈냐면 이분은 좀 시간이 늦게 가세요 20대여서 그렇죠 이게 뭐 연구도 있는데요 사실 나이 들수록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외래 보다가 작년인가인데 아 벌써 여름이야 그랬더니 저는 벌써 여름이라는 건데 저 20대 우리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아 시간 되게 약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렇구나 해서 맞아요 네 또 부럽기도 합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느리게 또 좋은 또 남자친구 사귀고 또 좋은 가정에 이루시기를 우리 세 아저씨들이 응원합니다 다 잘 드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12월 하순으로 접어듭니다마는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새해 첫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를 보셨을 겁니다 2020년 2022년이죠 2022년 모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꼭 부자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첫 3프로 상담을 이렇게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또 박부장님 새해 여전히 파이팅해 주시고 3프로 상담소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네 형님 말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 되세요 자 꼭 부자 되시오 부자 되시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다음 주 토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